예수님을 닮으려면 실천이 중요하잖아요. 어떻게 하면 삶에서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 봉사와 재능기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팀이 꾸려졌습니다. 예수님의 정신에는 나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나눔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위를 더 둘러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생활하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. PBC 평화방송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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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